자, 다음 참가자 들어오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모든 참가자들 잘생겼다. 아이쿠야. 안녕하세요. 올해 29살 된 4년 차 배우 이지현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29살 정원철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뮤지컬 드라큘라라는 작품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. 지금은 드라큘라 연습 중입니다. 드라큘라 하면서 정원철 배우랑 우정을 많이 쌓아오고 너무 성격이 좋고 착하더라고요. 지금 두 번째 됐냐? 응, 나는 두 번째. 나 아홉 번째. 나 떨린 나. 슬슬 떨려, 우지. 카메라가 엄청 떨리나 봐. 그럴 것 같아. 앞에 막 카메라 들어가요. 선의의 경쟁자라고 하죠. 붉은 바다, 붉은 바다 거친 사막 깊은 밀림 속 소녀 수많은 여행들과 비굴하게 안쓰럽게 한겨울의 피바람이 가치게 휘불아져도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 깊은 밀림 속 소녀 아, 난 안 떨린다. enti 시각 fall이 시간이 지냈다. 작년 사이에서 심심한 거인의